스üyor카 왜 이렇게 놀래? 너… 얼굴이 갑자기 보이니까 놀라지 우 우 흥흥흥흥 Rod 카치카 오! 괜찮아? 에잇! 창피하게! 비에는 힛! 제발 양예쁘! 아.. 나도 예뻐지고 싶다 이 여드름은 안 없어지는 건가? 아! 창피해! 아! 내 사탕! 사탕까지 떨어뜨리다니 오늘 진짜 최악이다 자네 왜 이렇게 슬피 오는가? 할머니! 무슨 일인가? 전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그렇구만 그런 거라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걸세 기다려보 뭔데요? 모자랑 안경? 이 모자와 안경을 쓰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걸세 어?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 이 모자랑 안경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겠습니다 오고마워 핫 ней 축하합니다 우와 양갈래 케이크 멋지다 멋지지 헷?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뿌? 내 생일에도 잘 부탁한다 헷? 아, 다 이유가 있는 친절이었어. 당연하지! 내 생일은 4월 1일 만우절이야. 만우절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잘 기억해서 부탁한다 헷? 아, 알겠어. 잘 기억할게. 만우절? 응. 헷! 헷! 남반장. 어? 여기 선물. 생일 축하해. 우와, 선물까지 준비해 주다니. 뭐야? 이거? 열어봐. 우와, 빨간 모자랑 안경? 우와, 모자랑 안경이네. 나 안 그래도 모자 살려고 했다는데. 예쁘지?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산 건 아니지만. 오, 고마워. 우와. 우와. 뭔가 수선한데. 뿌. 오,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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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야. 네가 이렇게 흣받었나? 뭐? 처음 듣는 말인데. 고마워. 생일 선물 줘서 고마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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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할머니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들 조용조용 수업한다 자 모두 10쪽 피세요 2과 진도 나간다 어? 깜짝이야 놀랬어? 미안 꽃 갑자기? 꽃? 고마워 너가 나한테 생일선물 줬잖아 난 좋는데 어 진짜? 고마워 예쁘다 우리 게임할래? 게임? 봤지? 좋아 더 많이 무너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응 엄청 간단해 종이컵의 뒷부분을 이렇게 오려주고 총선의 끝을 잘라줍니다 이 뒤를 묶어주세요 총선 묶어준 다음에 이 잘라진 동물을 통해서 여기도 넣고 테이프를 받쳐줍니다 그러면 테이프 완성 우와 간단하면서도 재밌다 자 이제 게임 시작해볼까? 좋지요 준비 발사 우와 엄청 세게 날라가 맞지 은근 세서 조심해야 돼 좀 하는데 다음 내가 한다 준비 발사 아무튼 발사 어머 또 해 나도 한다 발사한다 하나 둘 셋 dollar 좀 하는데? 뭔 개 수상해 혓 얘들아 나를 볼래? 잘 봐 내 손에 탁구공 있지? 근데 툭 치니까 툭 들어갔다 보여 여기 탁구공 손 봐봐 손 봐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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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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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햇햇핀핵핵핵핵핵핵핵 우와 예쁘다 우와 갈래야 너 이 꽃바다 뭐지? 갑자기 꽃! 왜 이렇게 이뻐? 안돼 다른 애가 이제 이뻐보이잖아 망했어 음 갑자기 당황스럽고 너네 이상하다 해 옷은 고마워도 안 갈래 안 갈래 아 안돼 오킹인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천개가 넘을 시 다음 편을 공개하겠습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비키보기 달성무 할머니 이제 다 소용없어요 모자도 안경도 다른애를 좋아한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걸 가져가보게 이건 인용? 아 내 얼굴 따가워 바디오일인데 얼굴에 바르는건줄 알고 어 남반장이다 남반장 야 나 지금 얼굴 난리 났는데 아이 괜히 아는척하지 말자 설마 알아본거 아니겠지? 휴 다행이다 근데 진짜 못 알아본거야? 지금 내 얼굴 그정도야? 비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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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러 왔어? 너 얼굴이 왜 그래? 아 나 너무 속상해 화장품 잘못 썼더니 이렇게 됐어 헐 아무리 그래도 어떤걸 썼길래 그래 몸에 바르는 오일인데 얼굴에 발라버렸어 졸음 오 소라야 내 얼굴 어떡하지? 걱정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오마이옹에서 나온 홈케어 키트로 관리해줄게 정말 그런게 있어? 너무 좋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마이옹 관리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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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짠 오마이옹 관리 세트야 우와 집에서 재밌게 놀 수 있어 너무 귀염뽑작하다 귀엽지? 이 위에 꾸며진게 요술봉 같고 문도 귀엽고 화장품들도 엄청 많고 예뻐 우와 재밌겠다 이거 어디서 놨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서 프린트하면 돼 정말 좋았어 재밌겠다 만들어보자 좋아 손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랩 천천히 하세요 먼저 프린트한 종이를 테이프로 코팅해줍니다 테이프로 코팅을 다 해줬으면 가위로 잘라주고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짠 다 잘랐으면 예쁘게 배치를 해줍니다 오 그리고 이제 개실을 해볼까?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지붕을 만들어줍니다 우와 예쁘게 자리를 배치해줄건데 이렇게 드라이기는 여기에 놓고 로션이랑 크림이랑 핸드크림도 놓아줄거야 퍼프들이랑 브러쉬도 넣어줄게요 이제 섀도우랑 립스틱도 올려줍니다 우와 예쁘게 채워줬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 다음 꿀피부 팩을 만들어줄건데 접어주고 여기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거야 짠 다 붙여줬으면 이제 팩을 반으로 접어서 넣어주기 오 슉 우와 이제 그럼 드디어 저 관리 받는건가요? 네 이제 관리해드릴게요 안경 벗으시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네 자 그 다음 먼저 머리띠를 하시고 관리 머리띠를 먼저 팩을 해드릴건데 이게 진짜 꿀피부로 만들어주는 팩이거든요 진짜 꿀로 만든거에요 진짜 꿀피부 팩 여기에서 팩을 꺼내서 관리 들어갑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꿀로 만든 팩 음 시간 지났으니까 떼어주면 오 벌써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여기에 오마이형의 자랑 베스트셀러 제품인 수분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수분크림을 듬뿍 발라줍니다 이제 머리 묶고 메이크업 들어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좋아요 좋아요 헤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드라이기를 해주고 핏으로 빗겨주고 슥슥슥슥슥슥슥슥슥 머리를 묶어줄게요 다 됐다 오 나의 시그니처 머리가 완성됐다 피부 베이스 표현 들어가기 전에 퍼프로 결 정리해드릴게요 음 손님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리고 또 베이스를 해드릴게요 피부결 정돈을 먼저 하셔가지고 화장이 될뜨는 거를 방지하실 수 있으셔가지고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와 밝아지셨다 피부가 훨씬 맑아지셨잖아요 너무 좋고요 이제 여기 화장이 들어갈 건데 섀도우로 약간 도전적인 컬러를 해보신다면 음 약간 보라색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어 잠시만요 이거 맞아요? 어 너무 도전적이니까 지우고 지우고 음 음 노멀하게 해준다면 음 일단 코라의 섀도우로 들어갈게요 코라의 쪽으로 코라의 섀도우가 어 예쁘네요 음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립은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그라데이션 해줄 건데요 먼저 핑크핑크한 걸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약간 더 진한 색깔을 발라줄게요 음 마음에 들어요 좋죠 이제 마지막으로 컬러 렌즈를 끼워드리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 골라보세요 첫 번째 렌즈를 열어보면 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한번 해볼게요 아 이런 느낌으로 아 말똥말똥하게 한번 껴드려 봤거든요 어떠세요? 2번은 약간 단순한 느낌? 요런 느낌 3번은 어 오 파란 렌즈 느낌 나요 살짝 마지막은 하트 뿅뿅한 렌즈 느낌 어떠세요? 나는 하트가 마음에 든다 하트 뿅뿅 하트 예쁘죠? 마지막으로 이제 옷이랑 머리 핀을 꽂아드릴게요 와 옷을 이렇게 예쁘게 오 예쁘다 입혀드리고 차이빈도 이렇게 해드리고 헉 어떡해 찰떡이다 가방도 이렇게 메면 아 완성 우와 완성 우와 우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고객님? 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와 이게 뭐죠? 이건 메이크업 세트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 있을까요? 우와 여기 예쁘게 꾸며졌다 오 오 재밌어 라면 이렇게 뜯어서 놀 수도 있고 오 오마이영 들어가야지 오 와 예쁘게 꾸며졌어요 다음에는 머리 염색하는 것도 해주세요 다음에는 염색하는 거 해줄까요? 네 꼬키님들이 좋아하면 해줘야지 이 영상에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다음엔 염색하는 것도 해줄게요 좋아 좋아 염색 좋아 안녕하세요 어? 남벤장? 어 반전아 안녕 어 백설아도 있었네 너네 뭐 어디 가냐? 뭐 어디? 놀러가? 아니 우리 그냥 있는데? 어디 안 가는데? 난 또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러면 우리끼리 뭐 어디 갈래? 좋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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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영으로 예뻐지기 대성공 지저기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